2014년 nc 다이노스 시즌은 kbo 리그에서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프로구단 nc 다이노스의 2014년 시즌을 일컫는다. 개막전 스프링캠프를 통해서 전력을 정비하였다. 1차 스프링캠프를 애리조나 투산에서 종료하고 2차 스프링캠프를 대만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kt 위즈와의 첫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진행된 12번이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뒤이어 3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열린 시범경기에서 11경기 5승 2무 4패로 lg 트윈스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하였다. 4월 1일 다른 구단보다 한 시리즈 늦게 시즌을 시작하였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였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개막전이었던 4월 1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였으나 상대선발 투수 양현종의 8이닝 무실점 호투로 인해 0에서 1로 패배하였다. 이날 경기는 박민우의 실책으로 나간 주자가 득점하면서 결승 탁점이 없는 경기가 되었다. 4월 2일 경기에서는 찰리 쉬랙이 6과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부진하였지만 7에서 7로 팽팽하던 10회초 2-4일 1호에서 이종욱이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8에서 7로 승리하였다. 나성범은 이날 기아 타이거즈 선발 투수 임준섭을 상대로 3에서 0으로 앞서던 6회초 무사 1로에서 2점 홈런을 기록하며 2014년 시즌 첫 홈런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공식 첫 홈런을 동시에 기록하였다. 4월 3일 경기에서는 테드웨버가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였으며 타선이 11안타 6볼넥 9득점을 기록하면서 9에서 3으로 크게 이겼다.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2승 1패를 기록하였다. 4월 4일 경기에서는 에릭 해커가 6이닝 1실점 호투를 하였고 나성범 모창민이 홈런을 기록하면서 5에서 1로 승리하였다. 4월 5일 경기에서는 이태양이 난조를 보였고 임창민 손민안이 부진하면서 6에서 9로 패배하였다. 4월 6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8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였으나 타선이 부진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다. 2에서 3으로 뒤진 9회말 1-4일 1회에서 손승락으로부터 이종욱이 끝내기 안타를 기록하면서 4에서 3으로 승리하였다. 9회 초에 등판하여 1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한 김진성이 승리 투수가 되었고 이 승리는 김진성의 시즌 첫 승리가 되었다.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전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하였다. 4월 8일 경기에서는 찰리 쉬랙이 7이닝 3실점을 기록하였지만 불펜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2에서 6으로 패배하였다. 4월 9일 경기에서는 테드웨버가 7이닝 1실점을 기록하였고 타선이 6득점을 기록하면서 6에서 2로 승리하였다. 4월 10일 경기에서는 에릭 해커가 6이닝 3실점을 기록하였지만 9회 초 허준이 포위를 허용하면서 3에서 4로 패배하였다.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3승을 기록하였다. 4월 11일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12에서 10일로 승리하였다. 모창민은 5타수 3안타 1볼넷 2득점 6타점으로 개인통산 1경기 최다 타점을 기록하였다. 모창민은 9회 초 11에서 11에서 정현욱을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면서 결승타를 기록하였고 김진성은 9회 2사 만루위기에서 조시벨에게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세이브를 기록하였다. 원종현이 개인통산 첫승을 기록하였고 양팀 합쳐 34안타가 나왔다. 4월 12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호투하고 에릭테임즈의 1점 홈런에 힘입어 10에서 1로 승리하였다. 4월 13일 경기에서는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호준이 적시타를 치고 김진성이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5에서 3으로 승리하였다.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2승을 기록하였다. 4월 15일 경기에서는 12회초 3에서 3위일 4일 1호에서 나성범이 2루타를 치면서 역전하였고 이호준의 희생플라이로 5에서 3으로 승리하였다. 4월 16일 경기에서는 8에서 7로 승리하였다. 7에서 7이던 연장 10회초 1사 1호 상황에서 김태군이 결승타를 기록하였으며 창단 첫 5연승도 함께 기록하였다. 4월 17일 경기는 우천 취소되었다. 4월 18일에서 4월 20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하였다. 4월 18일 경기에서는 3에서 9로 패배하였다. 선발투수 이재학이 4이닝 동안 5자책 3피홈런을 허용하면서 패전투수가 되었다. 4월 19일 경기에서는 6에서 1로 승리하였다. 선발투수로 등판한 이민호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투수가 되었다. 4월 20일 경기에서는 타선이 침묵하면서 1에서 5로 패배하였다.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천 sk 행복그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하였다. 4월 22일 경기에서는 1에서 3위 스코어에서 나성범이 역전 3점 홈런을 기록하였지만 9회 말 5에서 4에서 김진성이 최정에게 끝내기 2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5에서 6으로 패배하였다. 4월 23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5에서 3으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이재학은 시즌 2승을 기록했으며 이호주는 김광현을 상대로 시즌 4호 2점 홈런을 이종욱은 전유수를 상대로 마수거리 솔로 홈런을 기록했다. 4월 24일 경기에서는 이민호가 3과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강판당하지만 8회에 5득점을 하면서 13에서 7로 승리하였다. 손정욱은 2와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데뷔 첫 승을 기록하였다.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하였다. 4월 25일 경기에서는 찰리 쉬렉이 4이닝 8실점 이해천이 3분의 2이닝 4실점을 하는 등 수비 실책과 투수들이 난조를 보여 5에서 15로 대패했다. 4월 26일 경기에서는 테드웨버가 초반에 5이닝 6실점하면서 무너지면서 2에서 6으로 패배했다. 4월 27일 경기에서는 에릭 해커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이호준의 2점 홈런에 힘입어 6에서 0으로 승리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하였다. 4월 29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7과 3분의 2이닝 동안 4피안타 10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였고 타선이 부진했지만 팀 창단 최다 도루인 7개 도루를 기록하면서 3에서 2로 승리했다. 4월 30일 경기에서는 4에서 4이던 9회 초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4에서 5로 패배했다. 5월 1일 경기에서는 테드웨버가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선이 점수를 내면서 10에서 5로 승리했다.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했다. 5월 3일 경기에서는 배영수를 상대로 타선이 6득점을 하고 에릭 해커가 6과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6에서 1로 승리했다. 5월 4일 경기에서는 이민호가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불펜이 실점하면서 3에서 4로 패배했다. 5월 5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7이닝 3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이 부진하면서 2에서 3으로 패배했다.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5월 6일 경기에서는 찰리 슈렉이 6이닝 1실점을 하면서 6에서 3으로 승리했다. 이 경기로 찰리 슈렉은 2014년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5월 7일 경기에서는 홈런 6개를 앞세워서 24에서 5로 크게 이겼다. 이날 경기에서 NC 다이노스는 21 안타 6 홈런 24 득점을 기록했으며 홈런과 득점 기록은 팀 역사상 최다였다. 또한 24 득점은 역대 공동 2위의 기록이다. 경기는 6회에 강우콜드로 끝났지만 지석훈 나성범 이종욱 이호준이 홈런을 기록했고 3회초 이종욱 나성범 이호준이 3타자 연속 홈런을 기록했으며 이 기록도 팀 창단 최초의 기록이었다. NC 다이노스는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으며 박민우도 5타수 5안타 2타점 5득점을 기록했으며 6타수 연속 출루를 기록했다. 선발투수 테드웨버는 5와 3분의 2이닝 6피안타 8탈삼진 5실점으로 4승을 기록했다. NC 다이노스는 19승 12패로 18일 만에 리그 단독 1위가 됐다. 5월 8일 경기에서는 에릭 해커가 7이닝 3실점을 기록했으나 9회 말 말로 상황에서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면서 3에서 4로 패배했다.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5월 9일 경기에서는 0에서 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8회 말에 이종욱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1에서 1로 연장 경기에 들어갔다. 10회 초 1-4일 2루에서 전준우에게 3루타를 허용하면서 1에서 3으로 패배했다. 5월 10일 경기에서는 뽀롱뽀롱 뽀로로의 크롱이 마스코트로 영입이 됐다.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5이닝 2실점으로 불안했으나 타선이 4점을 내면서 4에서 2로 승리했다. 5월 11일 경기에서는 나성범이 3안타 6타점으로 활약하면서 10에서 1로 승리했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5월 13일 경기에서는 테드웨버의 7이닝 2실점 호투와 이호준의 5타수 3안타 4타점의 활약으로 6에서 5로 승리했다. 9회 이호준이 무사 만루에서 심동섭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기록하면서 결승타를 기록했다. 이호준이 임준섭을 상대로 1500안타를 기록했고 손미나는 경기의 승리투수가 되어 110승을 기록했다. 5월 14일 경기에서는 8회말 5에서 5에서 나성범의 역전 3점 홈런과 이종욱의 희생플라이로 9에서 5로 승리했다. 5월 15일 경기에서는 상대 선발투수 양현종에게 7회까지 한 점도 내지 못하다가 8, 9회 5 득점을 했으나 5에서 6으로 패배했다.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했다. 5월 16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4와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고 불펜이 3점을 더 내주면서 3에서 8로 패배했다. 5월 17일 경기에서는 찰리쉬렉이 7이닝 2실점 호투했으나 8회 초에 허준이 블록킹 미스를 기록하면서 2에서 3으로 패배했다. 5월 18일 경기에서는 테드웨버가 6이닝 1실점을 기록했으며 타선이 9 득점을 기록하면서 9에서 4로 승리했다.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했다. 5월 21일 경기에서는 에릭 해커가 8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8에서 2로 무난하게 승리했다. 5월 21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1회에 4실점하면서 강판됐고 뒤이어 등판한 이민호도 4와 3분의 1이닝 5실점하면서 2에서 10으로 패배했다. 5월 22일 경기에서는 찰리쉬렉이 7과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이 부진하면서 연장 10회까지 간 끝에 2에서 3으로 패배했다.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휴식일이었다.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전 하나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3승을 기록했다. 특히 2-3년 전에서 51 득점을 기록하면서 역대 한국프로야구 3년 전 최다 득점을 달성했다. 5월 27일 경기에서는 타선이 19안타 18득점을 기록하면서 18에서 9로 승리했다. 5월 28일 경기에서는 19안타 18득점을 기록했으며 경기에서는 18에서 1로 승리했다. 권희동이 결승타를 비롯해서 5타수 2안타 5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고 선발투수 에릭 해커는 6과 3분의 2이닝 4탈 3진 1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5승을 달성했다. 5월 29일 경기에서는 19안타 15득점을 기록하면서 15에서 7로 승리했다. 3경기에서 11개의 홈런이 나왔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5월 30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6과 3분의 2이닝 3실점 호투하고 타선이 상대 실책을 틈타 점수를 내주면서 6에서 2로 승리했다. 5월 31일 경기에서는 이민호가 4이닝 4실점으로 강판당하지만 타선이 점수를 내 따라가면서 8에서 7로 승리했다. 이 경기의 승리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30승을 달성했다. 6월 1일 경기에서는 웨버가 3이닝 8피안타 4실점으로 강판당하고 양현종을 상대로 고전하면서 5에서 6으로 패배했다.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3승을 기록했다. 6월 3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7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테임즈가 만루홈런을 기록하면서 5에서 3으로 승리했다. 6월 4일 경기에서는 타선이 홈런을 7개를 기록하면서 20에서 3으로 대승을 기록했다. 테임즈는 5타수 4안타 7타점을 기록했고 나성범도 5타수 5안타 1볼넷 6타점 6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나성범은 6득점으로 한국프로야구 4상 1경기 최다 득점을 갱신했다. 선발투수 찰리는 6이닝 6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시즌 4승을 기록했다. 6월 5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5이닝 4실점을 기록하고 7회 나성범이 역전 2점 홈런 이호준이 1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9에서 5로 승리했다.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는 휴식일이었다.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6월 10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6과 3분의 1이닝 4실점을 기록했지만 손시헌이 2타점 적시타 이종욱이 3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8에서 4로 승리했다. 6월 11일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되었다. 6월 12일 경기에서는 웨버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1회에 강판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9회말 3에서 3동점에서 박명환이 끝내기 폭투를 기록하면서 3에서 4로 패배했다.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6월 13일 경기에서는 찰리가 5이닝 3실점으로 흔들리고 병살타가 3개나 나오면서 4에서 3으로 패배했다. 6월 14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6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 모창민이 홈런을 기록하는 등 타선이 폭발해 10에서 2로 승리한다. 6월 15일 경기에서는 1회부터 7특점을 하고 17안타를 기록하면서 11에서 2로 승리했다. 선발투수 이성민은 승리를 기록했다. 이 경기로 김경문은 1,088경기 600승 526패 20무를 기록하게 되었고 역대 8번째 감독 600승을 기록하게 됐다.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6월 17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1회에만 4실점하면서 불안하게 시작했으나 1회에 5득점하면서 역전했다. 7회 말에 2호준이 1사일 1호에서 중전 적시타로 타점을 기록했다. 2타점은 역대 11번째 개인통산 1000타점이었다. 경기는 10에서 5로 승리했다. 6월 18일 경기에서는 찰리가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김진성이 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5에서 2로 승리했다. 6월 19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6과 3분의 2이닝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문수호가 역전 3점 홈런을 맞는 등 8회에 5점을 내주면서 5에서 7로 패배했다.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는 2패를 기록했다. 6월 20일 경기에서는 이성민이 3과 3분의 2이닝 2실점 이민호가 3과 3분의 1이닝 6실점을 하는 등 부진하면서 3에서 10일로 패배했다. 6월 21일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되어서 월요일인 6월 23일에 열리게 됐다. 6월 22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8이닝 2실점을 기록했으나 타선이 부진하면서 0에서 3으로 패배했다. 6월 23일 경기는 우천 취소됐다.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엘지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6월 24일 경기에서는 찰리가 9이닝 무피안타 3볼넷을 기록하면서 역대 11번째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2000년 5월 18일 송진우가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나온 기록이었다. 경기에서는 6에서 0으로 승리했다. 타선에서도 테임즈가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으로 19호 홈런을 기록했고 박민우가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원 볼넷을 기록했다. 6월 25일에는 이재학이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7탈삼진으로 호투하고 이호준이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3에서 1로 승리했다. 6월 26일 경기에서는 이성민이 5이닝 2실점 했지만 타선이 침묵하면서 0에서 4로 패배했다.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3패를 기록했다. 6월 27일 경기에서는 웨버가 2이닝 7피안타 3실점으로 강판당하고 8회에 집중타가 나오면서 7에서 8까지 따라갔으나 패배했다. 6월 28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8이닝 4실점 1투패하고 이호준의 솔로 홈런을 제외하면 점수를 내지 못해 1에서 4로 패배했다. 6월 29일 경기에서는 찰리가 4와 3분의 2이닝 9실점으로 강판당하고 타선이 집중력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0에서 9로 패배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는 2승을 기록했다. 7월 1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5이닝 3실점하면서 승패없이 내려갔고 9회말 4에서 4위 상황에서 김태군이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처우해서 4로 승리했다. 7월 2일 경기는 3회말에 중단되어 우천 취소됐다. 7월 3일 경기에서는 5회에만 6득점을 기록하면서 11에서 7로 승리했다. 에릭이 1초에만 4실점하면서 무너졌지만 4회 말에 모창민의 적시타와 손시현의 내야 땅볼로 2점을 얻고 5회에 이호준의 2타점 적시타 등 6득점을 기록했다. 6회에도 모창민이 3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승부에 쎄기를 박았고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했다. 7월 4일 경기에서는 이성민이 4이닝 5실점으로 강판되고 수비가 흔들리면서 3에서 6으로 패배했다. 이날 나성범은 4회 말에 2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했다. 7월 5일에는 찰리가 6과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7안타 3볼넷을 얻고도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0에서 2로 패배했다. 7월 6일 경기는 우천 연기되어 7월 7일에 경기가 편성됐다. 7월 7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5와 3분의 1이닝 1실점하고 1회의 타자들이 4득점을 하면서 4에서 1로 승리했다.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7월 11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5와 3분의 2이닝 5실점 강판 당했고 테임즈, 이호준, 박민우를 제외한 선수들이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1에서 6으로 패배했다. 7월 12일에는 찰리가 6과 3분의 1이닝 2실점 호투하고 타선이 18안타 1볼넷 10특점으로 폭발해 10에서 5로 승리했다. 7월 13일 경기에서는 6회까지 2에서 1로 앞서고 있었으나 바뀐 투수 김영민을 상대로 나성범, 테임즈, 이호준, 모창민, 손시연이 5연속 안타를 기록해 대량 득점에 성공한다. 이재학은 5와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시즌 9승을 기록했다. 경기에서 NC 다이노스가 9에서 1로 승리했다.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을 기록했다. 7월 15일 경기는 우천 취소됐다. 7월 16일 경기에서는 웨버가 3과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실책으로 무너지면서 강판됐고, 이어 등판한 에릭이 1과 3분의 1이닝 2실점하면서 4에서 7로 역전당한다. 하지만 박민우가 역전타를 치면서 10에서 8로 승리했다. 울스타전 브레이크가 끝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했다. 7월 22일 경기에서는 손정욱, 이민호, 원종현, 문수호 등 불펜 투수들이 무너지고, 고창성이 끝내기 밀어내기를 허용하면서 11에서 11로 패배했다. 7월 23일 경기에서는 찰리가 6과 3분의 2이닝 1실점하고, 테임즈와 이호준이 홈런을 치는 등의 활약으로 8에서 4로 승리했다. 7월 24일 경기에서는 19안타 23득점을 기록해 23에서 9로 승리했다. NC 다이노스는 1회초에 5득점을 했지만, 3회말 6에서 7역전을 허용했고, 4회초에 바로 이종욱과 테임즈의 적시타로 8에서 7로 역전했다. 뒤이어 5회초에 4득점, 6회초 3득점, 8회초 5득점, 9회초 3득점을 하면서 승리했다. 선발투수 이재학은 2와 3분의 1이닝 8피안타 2탈삼진 1볼넷 7실점으로 부진했고, 승리투수는 손정욱이었다. 김종호는 9회초 2점 홈런을 기록해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다. 이 경기로 NC 다이노스는 통산 100승을 기록했다.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는 3패를 기록했다. 7월 25일 경기에서는 웨버가 5이닝 6실점을 기록하면서 부진했고, 7회에 2점을 내주고, 후에 추가점을 내주면서 6에서 10으로 패배했다. 박민우는 이 경기에서 생애 첫 홈런을 기록했다. 7월 26일 경기에서는 노성호가 7과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이 부진하면서 1에서 5로 패배했다. 7월 27일에는 에릭이 6과 3분의 1이닝 3실점하고, 타선이 부진하면서 1에서 3으로 패배했다.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3승을 기록했다. 7월 29일에는 선발투수 찰리가 난조를 보였으나, 나성범과 이종욱의 적시타로 7에서 3으로 승리했다. 7월 30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난조를 보이면서 6이닝 4실점을 기록하다, 나성범, 모창민의 적시타로 역전의 5에서 4로 승리했다. 7월 31일 경기에서는 선발투수 웨버가 8이닝 10995 피안타 1볼넷 7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9에서 1로 승리했다. 8월 5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 중 불 꺼진 조명탑. 이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가 선언되어 다음 날에 재개됐다.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는 2패를 기록했다. 8월 1일 경기에서는 노성호가 3회에 흔들리면서 강판당했고, 투수들이 난타를 당하면서 6에서 13으로 패배했다. 8월 2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강습 타구에 부상당하면서 2회에 강판됐고, 뒤이어 등판한 불펜이 부진하면서 1에서 9로 패배했다. 8월 3일 경기에서는 1회 말에 선발투수 찰리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욕설을 해 퇴장당했다. 이후 2회 말에 경기는 우천 취소되어 노게임 선언됐다. 8월 4일 경기도 우천으로 인해 취소됐다.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8월 5일 경기에서는 1에서 1이던 5회 초 2-4일 루 상황에서 조명탑 이상으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다. 8월 5일 중단된 경기가 8월 6일 오후 4시에 열렸다. 경기가 재개되자마자 강영식을 상대로 대타 권희동이 1타점 2루타로 추가 득점했다. 9회 초에는 2호준이 시즌 18호 1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3에서 1로 승리했다. 8월 6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타선이 3득점했지만 선발 등판한 이성민이 2이닝만의 강판당하고 이태양 노성호가 추가 실점하면서 4에서 10으로 패배했다.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2패를 기록했다. 8월 7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6이닝 4자책 128구로 역투했지만 뒤이어 등판한 손정욱 이민호 원종현이 차례로 실점하면서 8에서 9로 패배했다. 8월 8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4와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6에서 9로 패배했다.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8월 9일 경기에서는 찰리가 5이닝 12피안타 2피홈런 9실점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에서 9로 패배했다. 8월 10일 경기는 웨버가 5실점하면서 0에서 5로 지고 있던 중에 비가 내리면서 우천 노게임 선언됐다. 8월 11일 경기에서는 노성호가 5와 3분의 1이닝 6피안타 7탈삼진 3볼넷 1실점 시즌 첫승을 기록했고 5회말 무사 만루에서 나성범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고 뒤이어 테임즈가 무사일 3루에서 3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기선을 잡았다. 경기에서 7에서 2로 승리했다.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8월 12일 경기에서는 에릭이 6이닝 4실점을 기록했고 타선이 양현종으로부터 1점만 내면서 1에서 4로 패배했다. 8월 13일 경기에서는 이재학이 5이닝 3실점으로 아쉬운 투구를 했으나 8회 김종호 출루 후 나성범이 3루타를 치면서 4에서 3으로 승리했다. 8월 14일 경기는 우천 취소됐다. 8월 15일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는 2에서 3으로 패배했다. 찰리는 7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이 막히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8월 16일과 8월 17일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2승을 기록했다. 8월 16일 경기에서는 웨버가 6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김진성이 8회 2사일 1호에서 세이브를 거두면서 3에서 2로 승리했다. 8월 17일에는 에릭이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나 불펜 투수가 점수를 허용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다. 8회 말에 테임즈의 2점 홈런에 힘입어 4에서 3으로 승리했다. 8월 22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 중 외야석 8월 21일과 8월 22일에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2승을 기록했다. 8월 21일 경기에서는 7회 말 2사일 후에서 테임즈가 한현희에게 2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5에서 3으로 승리했다. 선발 투수 이재학은 5이닝 8피안타 6탈삼진 2볼넷 2실점을 기록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다. 이민호는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김진성은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8월 22일에 열린 경기에서는 찰리가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8회 1 사말로에서 이호준이 밀어내기 볼렛을 기록하면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10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던 2차전은 두 차례 우천 취소되면서 10월 22일에 열리게 됐다. 준플레이오프 2차전 마산야구장 1회초에 선발 투수 에릭 해커는 정성훈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 4회초에는 브래드 스나이더가 2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스코어가 0에서 3으로 벌어진다. 하지만 7회 말에 신재웅을 상대로 에릭 테임즈가 솔로 홈런을 기록해 1에서 3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이태원이 신정락을 상대로 우중간 안타를 치면서 1점을 더 만회에 2에서 3까지 추격한다. 하지만 9회초 2에서 3으로 뒤진 상황에서 박민우가 이병규의 네아플라이 타구를 놓치면서 실책을 기록했다. 이 실책으로 문선재가 득점을 하면서 nc다이노스는 2에서 4로 패배했다. 없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